탈출맵 오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지 않으셨다 일단 문 밖으로 나가보자 부금도 같이 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 엄마가 방은 적어도 자기가 치우라고 했잖니 아 아니구나 강민아! 엄마가 방은 적어도 자기가 치우라고 했잖니 아 엄마가 뭔 상관이야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 뭐야 저 때리시려구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야기 좀 하면서 말하자 강민아 어? 아니 쉿! 더럽게 어딜 만져 강민아 아 그냥 엄마 보기 싫으니까 꺼져요 뭐라구? 아 꺼지라고! 안들려? 그래 부금을 꺼주세요 아 정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나 연기 좀 신들린 것 같다 그쵸 여러분 저 신들렸죠? 저 좀 연기 쩔죠? 연기천재 김강민에게 박수를 모두 한 번 쳐주시구요 연기천재 김강민에게 저, 저, 또 잔잔한 노래 있을텐데 잔잔한 노래 또 있을텐데 어제 잔잔한 노래 또 받았는데 없나? 아 몰라 나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오늘은 이 부금만 무한 반복한다 이 부금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왜 그런 짓을? 엄마를 찾으러 가야겠어 엄마! 어, 엄마! 엄마는 꽃을 좋아했지 꽃을 따라가자 꽃 여, 여기 있는 꽃인가? 꽃이 어딨어? 어 여깄다 꽃 여기도 꽃이 있다 여기도 꽃이 있다 내 몸은 빨갛다 엄마에게 많이 맞아서 그런걸까? 엄마나 항상 날 때렸다 어 여기서 끊겼다 길을 찾아보자 어? 과연 과연 엄마는 어디로 간걸까? 엄마 대체 어딨어? 보고싶어 방을 잘 찾아가서 들어가시오 뭐구요? 여, 여길로 가겠어 일단 타임세스, 아, 세, 세톰을 해야겠다 세톰을 할께요 홈셋이지 홈셋이지 어, 엄마 대체 어딨는거야 나 여길로 갈거야 왠지 여기가 길인거 같거든 어? 야 길 찾았나봐 바로 대박 죽는줄 알았네 엄마 어딨는거야 엄마 보, 보고싶다 우리엄마 엄마 내가 꼭 찾을께 엄마를 내가 꼭 찾고 말거야 점프맵 엄마 엄만 역시 우리엄마는 운동신경이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이런걸 한거야 분명히 확실해 우리엄마는 운동신경이 너무나 좋았거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거야 분명히 분명히 엄마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게 분명히 엄마 저한테 왜그러세요? 엄마 엄마 왜 이런곳을 지나가가지고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거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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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곤란해요 이러시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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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러셈? 엄마 왜그러삼 엄마 저 마음에 안들죠? 엄마 저 마음에 안드시죠? 엄마? 휴대전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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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곤란해요 엄마! 엄마 이러시면 안돼요 엄마? 엄마! 진짜 엄마 저기 이 상자 뭐예요? 엄마 선물 놔두고 갔어요 설마? 엄마 선물 주세요 빨리 이런 선물은 필요 없다고요 왜 이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정말 짜증난다 선물을 줄 거면 제대로 된 걸 주란 말이야 제대로 된 페루나놀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메 이런 열받는 거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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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야야 어휴고 살았다 어휴고 살았다 나 죽어야겠어 난 이 세상을 떠날 거야 엄마! 엄마! 엄마 너무해요 어? 안 죽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죽죠? 내 아이디 치면 죽나? 내 아이디 치면 죽나? 어 됐다 나 죽었어 엄마 엄마 여긴 어디야? 어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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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기 어떻게 갔는데 어? 저긴 어디야? 일단 빨간 건 없어졌다 가자 엄마를 찾으러 엄마를 찾으러 다시 가자 엄마 곧 갈게요 엄마 엄마 꼭 제가 지금 곧 갈게요 죄송해요 다신 이런 짓 안 할게요 난 분명히 저기서 잤는데 왜 이상한 데서 태어나는 걸까? 사실 나는 주워온 아이일까? 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왜 왜 그럴까?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게임 이럴 때는 하늘을 나르라고 엄마가 알려줬다 힘들고 지칠 땐 내게 기대 게임 모드가 힘이 되어줄 거라고 했어 힘들고 지칠 땐 엄마가 게임 모드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했다 그래 맞았다 우리에게 답은 게임 모드였다 이 게임 모드가 힘이 되어있다 언제까지 가야돼 힘들다 포기할까? 아니야 포기는 엄마가 김장할 때만 하는 거라 했어 포기하고 싶어 난 들어가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어떡하지? 아니다 힘들더라도 찾아야되겠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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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를 가보자 먼저 나 나는 그냥 엄마를 포기하고 내 갈 길을 갔다 나는 부자가 됐다 가족이 생겼다 가족이 생겼지만 하나가 찔렸다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것 살아계시는지도 어떻게 지내는지도 어떻게 지내는지도 영문을 모른다 그게 한구석에 마음이 잡혀 찔린다 배드엔딩 엄마가 없다는 것 헉 엄마가 없다는 것이래 배드엔딩 과연 여기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헉 완전 슬퍼 엄마가 없다는 것이래 저긴 뭘까 그냥 여기부터 가자 여기로 가보자 한번 배드엔딩 헉 이게 끝이야 여기는 여긴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은 우리 좋은 엔딩으로 가보자 헉 좋은 엔딩으로 한번 가보자 뭐야 이게 다시 나는 엄마를 찾고 말겠어 엄마를 찾고 말겠어 한참을 찾고 또 찾아서 결국 엄마를 찾았다 엄마한테 그동안 못해줬던 걸 해줬다 나는 현재 엄마를 위해 일을 하고 노력한다 새삼 깨달았다 엄마가 중요하다는 걸 엄마 사랑하고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엄마 해피엔딩 엄마가 있다는 것 엄마가 있다는 것 가보자 헉 슬퍼 어 아 여기는 어 결국 떨어지는 건데 아 그래서 여길 들어가라는 거구나 헉 헐 개슬픔 한번씩 들어가주세요 제작자의 소감방 소감방 다... 어... 여기서부터인가? 유튜브 구독은 물론 아프리카TV 즐겨찾기 좋아요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자 한설향와이 제작시간 1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엔딩은 잘 보셨나요? 일단 저의 첫 탈출 맵을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 맵포는 아니아니 아니래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새로운 탈출 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띵 유튜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미소 유튜브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TV 양띵 좋아요 즐겨찾기 꾹 아프리카TV 미소 좋아요 즐겨찾 꾹 그 외에 있는 우리 양띵 고맹 분들도 삼식선행 미소 후추 눈꽃 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어머니를 찾아서 마인크래프트 피의 탈출 맵을 해봤는데요 스토리가 아주 슬픈 짧은 탈출 맵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 피의 탈출 맵을 미소의 이메일 또는 양띵 누나 카페에서 많이 받으니까요 양띵 누나 카페에 올려주시거나 미소의 이메일로 스크린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미소가 플레이해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구요 어버이날 기념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 어머니를 찾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모두 효도하고 여러분들 모두 착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마인크래프트 피의 시간에 봬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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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